금물 마당 펜션 맨발 벗기 맨발 벗기 그림자도 보이네 따끈따끈하고 좋다 따끈따끈하지 발바닥에 지압도 있고 따끈따끈해 지구에 온기도 온기가 아니라 전기지 여기저기 밖으로 다니니까 따끈따끈하고 이게 찜질방 같기도 하고 응 침질방 같기도 하고 맨발 벗으니까 괜찮으네 좋지 우리들만의 맨발 벗기 백량 향기도 있고 백량 향기도 있고 그걸로 묶으셔 쿠라피아 백량 쿠라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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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책길 따뜻하지 따뜻해 따끈따끈해 꽃밭길 사이도 가고 뜨겁다 아 뜨겁다 여긴 안 뜨거워 여기는 안 뜨겁네 시원하지 또 여기는 그늘이라 시원하네 그늘진 데는 시원하고 깨끗하게 쓸어줘야겠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이게 하나의 코스라니까 백끝꽃이 이렇게 피워버렸네 아직 피지는 않았네 왜 이렇게 맺었어 맺었어 뭔지 이렇게 맺었대 눈이 깜빡할 사이에 지금 이게 하나에 일곱개씩 달렸어요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이것도 일곱개 다 일곱개씩 달렸어요 싱싱해 여덟개 달렸다 오 이렇게 이제 군들무리 사이에 피겠네 수염밭도 있고 수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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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도 피었는데 뭐지 안보여 안보여 와 미이장근 이렇게 예쁠 수가 없다 미이장근 봤어? 그럼 옛날 보지 이거 뜯어줘야되는데 그냥 또 뜯어줘야되는데 아 이게 강웅 속에서도 핀같은 시더라고 이제 새로 피어난것은 새로 또 나오고 아 애들도 꽃이 맺었다가 시들고 막 그런구만 네 근데 난 물을 물이 없어 하고 다 그러네 가뭄 때문에 가뭄이 들어왔어 이런 바위도 이런 돌도 올라가고 어 바위도 좋네 이제 고맙하시다 네 끝 에irrel 뱌 에퍼려 유명한 이쁙 에 에 에 에